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브이로그 하는 거 아니에요? 브이로그 하는 거 아니에요? 족잘사! 안 됩니다! 집 가고 싶습니다! 나 잘한다! 나 이거 살랬니? 나 이거 살랬니? 너무 살랬니? 여행 가면 살랬니? 여행 가면 살랬니? 이거 백홀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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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람 따라왔나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졌지만 그래도 저희가 캐리어유스 대표에서 결승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한 명씩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 우승규씨 네 가운드 들어가세요 가운드 들어가세요 2위팀을 전전해주는 그게 있어서 이거 들고 들어가면 되나? 이거 안 보인다니까 내가 그냥 팔로우스로 따라와줄게 가운드 들어가세요 가운드 들어가세요 진수씨 소감이 어떠세요? 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준우승 소감 좋습니다 네? 탁정욱씨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 준우승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쉽습니다 아 죄송해요 준우승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진우승 진우승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진우승 할수도 있지 뭐 그래도 우승인데 그쵸 저희 최고 미남 현준씨 진우승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일단 몰라요 와봐 안녕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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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준우승인데 살짝 텐션이 안나와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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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기장이 진짜 크고요 아 나중에 제가 여기서 꼭 뛰겠습니다 네 유니폼 바꿔요 유니폼 유니폼 아이팬 안 돼? 사인 찍을래? 포토? 네 지금 자존심 버리고 유니폼 교환하러 갔는데 제가 지금 애들이 안해줘요 하나밖에 없나보니까 시왕 후루승 하신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나 한국 팀 중에서는 최강이니까 맞죠 쟤네는 뭐 일단 너무 잘하는 거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어 서진씨 계속 떠돌아다니시고 뭐 무슨 할말이 있으신가 하고 쟤네는 유니폼 교환 하고 싶은데 유니폼이 없네요 어 오이냐 오이냐 준우승 하신 소감 좀 아이고 세트피스 쏘레이 준우승 하신 소감 아이고 잘해서 올라왔고 못해서 졌고 아 내년에 5강이다 다 우승해야지 승완톤 준우승 승완 다음에 내가 뛰면 이긴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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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씨 준우승 하신 소감 좀 알려주세요 헤헤씨 준우승 하신 소감 좀 알려주세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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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승 improvement 헤헤헤 헤헤 헤헤헤 헤헤헤 윤희형 너무 잘해가지고 네 저 한 거 없고요 예?